이정은 6배 선호. 김하늘 김지현 2. 고진영 오지현. 김혜림 김지현 4개국 투어 더크윈즈 4블매치. 전승. . . KLPGA 팀은 이를 일본의 지현 뮤지컨트리 클럽 하 72만 6400야드에서 열린 더크윈즈 총상금 1억엔 1라운드 포볼 경기서 이정은 6배 선호와 고진영 오지현이 앞심을 거뒀고 김지현 김혜림과 김하늘 김지현 2도 이겼다. . . 한국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팀이 4개국 투어 더크윈즈 프리젠티드코와 전날 전승하며 연패를 향해 청심호를 밝혔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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